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!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참치김치찌개 이거는 시댁표 김장김치로 만들었어요. 이게 딱 마지막이에요. 슬퍼요. 이거는 떡갈비, 비비고 떡갈비 이거는 새로 산 김치예요. 새로 산 포기김치 약간 저희 시댁김치랑은 다르게 아삭아삭하니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UMF에서 후기보고 좋은 걸로 샀습니다. 자! 국물부터 여기 좀 뜨거워요. 참치 큰데다에 더 더러웠어요. 음 맛있다. 아이고 좋다. 요 밥은 보리랑 섞었어요. 김치 아으음 좋아. 김치 김치 아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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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참치 참치 맛있다. 아 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집에 김이 없어요. 김 싸먹으면 맛있는데 아으음 아으음 김치 김치 아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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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갈비 이거 비비고 떡갈비 되게 맛있던데 맛있던데 떡에다 손 좀 쓸게요 불편해 저는 이 김치가 뜨겁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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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다. 김치랑 아유 신난다 떡갈비에서 불량이 나요 맛있어 신단 참치 비벼 먹음 맛있쩡 음 음 소리가 절로 나요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코 한번 맛볼게요 아 맛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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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진짜? 아, 겁나? 죄송해요.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. 참치 김치찌개 약간 아, 김치가 맛있으니까 정말 뭘 해도 맛있네요. 아, 아쉬워요. 시댁 가게 되면 또 갖고 와야죠? 이거는 새로 산 김치. 맛있었고요. 비비고 떡갈비는 역시 맛있습니다.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!